이경이! 이경이! 왜 이렇게 건들건들어? 왜 이렇게.. 왜? 어디서 봤어요? 뭐야? 나랑 몇 번 봤는데? 내가 너무 방송 어디서 봤지? 우리 챌린지도 같이 했잖아 MBC 앞에서 라디오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에요? 내가 지나가는 시민 붙잡고 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니 메이크업하니까 다른 사람이다 그때도 메이크업했어 둘이 친구야? 얘 나가 진짜로 야 너 이경이! 엄마 내가 이경이랑 그랬잖아 내가 이경이랑 그랬지 나랑 사귀고 싶네 이 정도는 해야 믿을 거라고 그래 여기 여기! 야 나 핸드폰 좀 빌려줘 왜? 아씨 나 또 쪼개 윤택한테 전화해서 옷 한 벌 대학이 이 인생의 전부는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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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비트 없이 할게요 야 원래 없어 누가 비트가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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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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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바지 롤어 나 지금 배우에서 힙합으로 취업 취업 노랜 당할 거야 영업 영업 나 이제 부상할 거야 사업사업 성공할 거야 중소기업 연락 아 트랙 트랙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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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유로 플렛 우리 쥬니어 컷 스몰스 디스 할 때 스몰스가 보면은 입도 크고 저보다 키도 크고 생각 못하고 있는데 이에 맞서는 상대는 바로 성공 먼저 하세요 형님 먼저 하세요 누가 먼저? 형님 먼저 하세요 장유유서 형 먼저 형님 먼저 하십시오 네 오케이 그래서 좀 마주하고 성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경쟁이 상대라고 해야 될까요? 진지하게 한 번 진지하게 할 거야 윤영아 들려? 형님 들립니다 정혁아 눈 흰자보여 형님 어디 앉을까요? 눈 흰자보여 좋아 좋아 이거 맞습니까? 색깔이 똥색이네요 네 그냥 이럴 거면 침대 더 올리려고 상렬이 형 저는 기분 나쁜 게 아 멋있다 멋있다 편안한 남자 그리고 이경아 네 형님 그 미팅에 올 거 아니야 네네네 그러면 옷이 이쁘면 와 옷 색깔이 똥색 이쁘면 옷 색깔이 똥색이요 똥색이네요 두 분이 오시는 거야 아 이게 또 나름 소개팅이라고 설레이네 안녕 안녕 나는 이웅범의 아 아니 왜 맞지 왜 우리가 부서 가자 뭐야 이웅범 이웅범 박수 치면 안 돼 이웅범